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어젠다는 금융권 횡령 사고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종용 우리금융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그동안 있었던 횡령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태세입니다. 정무위 포함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임종용 회장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내부통제 실패와 학벌 위주의 인사로 우리은행 안팎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존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들의 대립에 임종용 회장 때 불거진 인사 문제가 더해져 우리은행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또 다른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행장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우리은행에서는 180억 원대 임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드러난 지 2년 만에 또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했습니다. 700억 원 횡령사고 이후 우리은행은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강조해왔으나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관련 6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금감원에서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사문소 위조 등 금융사고 보고를 누락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만약 우리은행이 부당대출 관련 사문소 위조와 손태승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인지했음에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면 임종용 회장과 조병규 행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꾸준히 은행의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를 당부해온 만큼 전직 지주회장이 연루된 부당대출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 제재나 임직원 제재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년간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6차례 기관 제재를 받았고 같은 기간 우리금융 역시 한 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신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